통일교 이름 또 변경 종교와 진리, 구밀리보, 크리스천 투데이에 의하면 통일교 한달만에 또 교단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통일교 이름 변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 2010년 다양한 명칭을 통일교로 통폐합 2013년도부터 다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변경 2020년 4월 1일 하늘 부모님 교단 영어로는 해븐니 페어런츠 처치로 변경 통일교 5월 8일 교단 이름 또 변경 하늘 부모님 성회 한달만에 하늘 부모님 교단에서 하늘 부모님 성회로 변경 한학자 발언의 1구입니다. 앉으세요. 반가워요. 3개월 만인가요. 5월 하면 가장 아름다운 계절, 희망의 계절이라고 말하죠. 라고 하더니 지상은 내가 책임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와 함께 숨을 쉬고 존재하고 있다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영어로 계시는 부모님께서 보이는 완성한 인간을 통한 인간과 하나된 참부모자리, 하늘 부모님으로서 인류를 품고 사랑하고 기르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하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2023년에 아름다운 이 절기의 천원궁, 특히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천일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다시 신도들의 고유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여러분들 축복 가정들을 사랑하사 이러한 선물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책임이 중요합니다. 책임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늘 부모님을 몰라서는 안됩니다. 참 부모를 몰라서는 안됩니다. 기독교는 이제 저물었습니다. 라는 개떡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정계, 종교계, 재계, 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의로 발표합니다. 영어로 Heavenly Parent Holy Community입니다. 120% 하늘 부모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에는 하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어머니가 중심이 돼서 세계의 인류를 품고 낳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큰 우산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흥근해서 춤춰야 돼 언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왔는가? 77억 인류 가운데 3분의 1이라도 하늘 부모님을 알고 모실 수 있는 지상천국을 실천하여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통일교 신도의 독백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일이다. 웬만하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죽을 때까지 사용한다. 기업체 또는 민간단체 이름은 더욱 그러하다. 도대체 구멍가게도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아마도 6월 달에 이름이 또다시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통일교 통가루 집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문선명 사후 한씨와 아들 문현진 국진 형진씨의 후계의 구도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한학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부인 독생자로 내세우 통일교를 장악했지만 한씨의 아들들과 일부 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칠남 형진씨가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 외에는 이단이라며 한씨를 상대로 후계자의 지휘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선명씨가 태어난 지 100년 한학자씨의 출생 77년 결혼 천주 성원을 맺은 60년 최근에는 하늘 부모님 교단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란 영상에서 비전 2020 승리를 향해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를 위해 거칠게 밀어붙이고 전력 투구를 해왔다며 모든 종교와 사상은 하늘 부모를 모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학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상식과 제도를 넘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지켜세우고 참 어머님의 말씀 앞에 절대 걸리지 말라며 구원 섭리를 다시 펼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녀라는 교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통일교는 자신들의 신도수가 전세계적으로 300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는 통일교는 문선명과 한총재 부부를 하늘 부모님이 예수에 이어 지상에 보낸 독생자와 독생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총재의 아들들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탁교수는 교회로 침투하는 신천지와 달리 통일교는 각종 문화사업, 의료교육사업을 통해 사회 속으로 침투한다며 한국교회 성도는 경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에 이어 통일교도 아웃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희씨 크리스찬TV였습니다.